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개지육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왜 수영할 때 물을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안 먹을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교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도 수영을 하다 보면 정말 수영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무의식 중에 물을 먹을 때가 있어요. 물을 먹는다는 게 입에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10도를 통해서 물이 넘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식을 안 하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수영을 꽤 잘하고 접영 대회를 나가는 실력 강사분들도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초급반을 맡아서 강습을 하던 중에 이런 거를 깊게 생각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왜 물을 많이 드시냐면요. 목이 말라서는 일단 아니고요. 호흡법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물속에서는 코로 숨을 내쉬어요. 물속에서 입으로도 내쉬게 되면 너무 빨리 공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숨을 좀 참으시는 건 괜찮아요. 참다가 내쉬는 건 괜찮은데 입으로 내쉬는 거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거. 정말 대회, 단거리 대회나 이럴 때는 입으로도 저도 입으로 내쉴 때가 있는데 보통은 수영 배우시는 분들은 코로 내쉬는 게 좋아요. 입을 벌리시는 순간 너무 많은 공기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코로 길게 내쉬다가 아니면 참고 내쉬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내쉬시다가 이제 산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올라오시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로 들숨을 쉬시게 되면 아직 내가 수면에 있거나 아니면 입속에 물이 남아있는 채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해도 입에는 물이 있죠. 그때 들숨을 쉬어버리기 쉬게 되면 입 안에 있는 게 들어가버려요. 왜냐하면 내 몸은 공기를 먹고 싶지만 입 안에 아니면 내가 아직도 물속에 올라오자마자 올라옴과 동시에 들이마시려고 하시는 순간 얼굴과 있는 물기가 됐든 입속에 있던 물이든 아니면 아직 내가 여기까지는 나온 줄 알고 들이마시는데 여기 있던 수면 근처에 있던 물을 마시게 되든 어떤 식으로든 물을 마시게 돼요. 들숨을 너무 급하게 쉬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정을 하실 거냐면 모든 영법이 다 동의를 해요. 자유형이든 배형은 일단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유형, 평형, 저병 다 길게 나오든 짧게 나오든 간에 물론 짧게 나오는 게 무조건 좋아요. 수영에는. 오래 나와있는 거는 영법의 무조건 저의 요소이기는 한데 아직 교정하시는 분들은 하다못해 발차기, 킥판 잡고 발차기 연습하실 때도 물드시는 분이 있어요. 킥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나오문과 동시에 들숨을 쉬려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오셨을 때도 날숨이 한동안 유지가 돼요. 제가 이것도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날숨이 유지된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만 들숨을. 들숨은 어떻게 해요? 코와 입을 동시에. 입으로만 벌리시게 되면 물을 먹을 가능성이 더 커지죠. 그래서 코도 반드시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코로 들이마시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코와 입을 동시에. 근데 이게 되게 짧아요. 들숨은 길어요. 길수록 좋고. 아니 날숨은 길수록 좋고 들숨은 짧을수록 좋아요. 물속에서만 내쉬는 게 아니라 올라온 후에도 날숨이 유지가 된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만 들숨을 짧게 쉬시고 다시 들어와서 날숨이 시작돼요. 아니면 잠깐 참았다가 날숨 쉬시는 건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을 단지 그냥 물 안 먹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셔야 호흡이 정상적으로 돼요. 제가 지금 한 3분 넘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동안 숨 찼나요? 숨 안 차요. 왜냐하면 물 밖에서는 저희가 호흡이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는 선천적으로 누구나 다 돼요. 천식 환자가 아닌 이상은 호흡이 그냥 편안해. 근데 물은요. 일단 물 속에서는 들숨은 무조건 안 돼요. 들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날숨을 쉬어야 되는데 날숨을 안 쉬고 참는 분들도 되게 많죠. 이분들은 또 무슨 문제가. 숨을 참고 있으면 프리다이빙 선수 이렇게 오랫동안 숨 찾는 종목에는 그게 좋아요. 막 5분 넘게도 참고 그러죠. 선수들은. 근데 저희는 계속 어떤 동작을 반복할 거기 때문에 이 폐를 비워놔야 돼요. 신선한 공기를 다시 마시기 위해서 날숨을 반드시 쉬셔야 돼요. 절대 숨 참으시는 분들은 오래 가는 거 못 보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날숨은 길게 코로 내쉬시고 올라왔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입으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저 지금 설명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나요? 아니죠. 코로 숨을 쉬고 있어요. 이게 훨씬 더 편안한데 이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무지해서 입으로만 들숨 쉰다 이렇게 강의하는 거 저도 많이 봤거든요. 절대 들숨은 입으로만 쉬시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코랑 입 같이 쓰신 거 연습하신 것만으로도 운동 거리가 진짜 25도 못 가시던 분들이 막 50m, 100m 가시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정말 특허를 내고 책으로 쓸 정도로 코를 들숨 때 쓰시는 거는 다 그렇게 쓰세요. 선수분들도 몰라서 그렇지 스노클 연습하실 때 좀 불편하신 분들 있죠. 평소에는 코로 호흡하시는데 스노클은 입으로만 호흡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코와 입을 같이 사용해서 들숨을 쉬시고 들숨을 쉬는 타이밍이 어떻다고요? 나오자마자 바로가 아니라 나온 뒤에 날숨을 쉬시다가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짧고 간결하게 쉬어야 돼요. 배영은 왜 따로 설명을 드리냐면 배영은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배영을 할 때는 너무 자유롭게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숨은 짧아요. 날숨은 참거나 길어요. 그래야 이게 사방에서 물이 튀거나 이럴 때 배영이 물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무방비에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생각 없이 하는데 옆에서 저명한다. 오리발 한다 이럴 때 물이 입으로 들어오면 내가 들숨을 너무 길게 쉬다 보면 무조건 물을 삼킬 수밖에 없어요. 물이 기도로 식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배영 호흡법 따로 올리는 동영상들도 많이 보는데 어느 박자에 배영 호흡은 그런 게 없어요. 배영은 진짜 어린 수영장 혼자 빌려놓고 레인 다 쓰면서 그렇게 강의하면 저도 강의할 수 있겠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 퍼블릭 수영장이 한국에 또 많잖아요. 사람들이 사방에서 어떤 환경이 올지 모르는데 호흡을 배영, 평영, 접영, 자유영 할 것 없이 다 들숨은 짧게 코와 입으로 짧게 쉬시고 내려가신 뒤에 참았다가 날숨을 쉬시든 아니면 바로 날숨을 쉬 날숨은 길게 쉬시고 배영은 나와있다고 해서 호흡을 마음대로 쉬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배영이 아니에요. 배영도 들숨은 짧고 간결하게 날숨은 길게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수영이 정말 확 늦을 거예요.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올렸고요. 호흡은 다시요. 호흡을 트이고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수영을 하면서 호흡이 튼다? 거의 불가능이 힘들어요. 반드시 호흡을 먼저 연습을 하세요.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그냥 레인 잡으시던가 이렇게 데크 같은 거 잡고 편안한 자세로 내려가서 코로 내쉬다가 올라와서 바로가 아니라 계시다가 올라와서 내쉬고 이거 계속 반복하시는 거 연습을 해서 이제 좀 편안한데 내가 물 밖에서 대화하는 것처럼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영을 하면서 그 숨 나오자마자 바로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물 먹는 게 다는 게 아니라 물 먹을 가능성이 커진다고요. 수면보다 그리고 이게 또 오늘 질문을 받았는데 그게 물 먹는 게 두려워서 더 많이 몸을 돌리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유형 같은 거 롤링 연습하고 물 먹는 게 싫어서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은 오래 나와있음으로 해서 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짧게 나오든 오래 나오든 간에 날숨을 쉬시다가 안전할 때 들숨을 쉬셔야 물을 안 먹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저도 물 먹을 때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는. 근데 그 물 수영장 물이 아주 더러운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제가 목말를 나서 막 먹는 물이 아니라 억지로 먹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몇 리터의 물을 먹어야 자유형이 된다? 이런 건 정말 예전에 강습법 전혀 모르던 좀 이렇게 철없는 강사들의 말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호흡해보시면 진짜 앞으로 물 많이 드시던 분들 많이 안 드실 거라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되게 자유롭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이 거의 9분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말하면서 숨이 찬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마찬가지일 거라. 저랑 대화하는 어떤 분도 저는 그분이 심한 감기에 걸리시거나 천식 환자가 아닌 이상은 호흡에 어려움을 느끼신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수영장에 오면 호흡이 안 되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커리큘럼은 이해를 못 하셔서 그래요. 강사님들 제대로 못 알려주니까. 이거는 호흡법 알려주는 강사님 별로 없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나 배우죠. 도움 많이 받으시잖아요. 보통 들어가면 처음부터 발차기 시키니까 킥판 잡고 호흡 전혀 안 되죠. 뜨는 거 전혀 안 되고. 이 후에 올려드릴 영상도 그런 거예요. 발차기로 뜨는 게 아니에요. 뜨고 나서 발차기를 하는 거야. 간단한 예로 모터포트가 가라앉아 있다가 모터를 부르르륵 키면 그때부터 떠서 가요? 아니에요. 원래 떠 있어요. 원래 선박장에 떠 있는데 모터를 키면 좀 빨리 가고 좀 더 뜨죠. 부력이 더 생기니까. 이런 원리가 저는 참 체계적으로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강습을 받으신 분들이 정말 고통을 많이 호소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습 방법을 모를 때는 그분들을 따라하려고 했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보였고 그 다음에 물 잡기 이런 것도 안 배우고 접영하기 진짜 힘들어요. 부산에서 서울에서 배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당기는 타이밍에 출수하면 이게 완전 접영 진짜 재밌거든요. 신세계인데 이런 것들이 좀 강사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근데 접영은 일단 거기까지 가면서 호흡이 어떻게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린 물을 안 먹고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수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장거리도 가능해질 거고 더 편안한 수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